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의 성능 조작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물류 타격으로 인한 수출 차질도 있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희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갤럭시 S22 시리즈로 승부수를 띄운 삼성전자가 성능 저하 문제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발단이 된 건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 논란 때문입니다. 삼성은 과도한 발열을 막고자 게임 앱 실행과 동시에 CPU 성능을 강제로 절반가량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은 미리 고지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마음대로 끄지 못하도록 강제 적용됐습니다. 스마트폰 성능 평가 앱을 구동할 때는 CPU가 정상 작동해 이를 알아차리기도 힘들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을 구매하고도 성능을 온전히 쓰지 못한다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뒤늦게 소비자에게 기능을 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도 삼성을 둘러싼 악재 중 하나입니다. 항공, 해운 등 물류망이 마비되면서 삼성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러시아행 수출 물량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공급이 막히면서 갤럭시 S22의 사전 예약 물량의 정식 판매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연간 천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주요 시장 중 하나입니다. 대러시아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아서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훼손할 정도는 일단은 저는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요. 러시아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은 거의 점유율이 1위거든요.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사업 중단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루브라 급락 등으로 현지 판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러시아 제재 상황을 틈타 중국 업체들이 러시아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